우리 진구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. 진구가 저리에 있겠답니다. 기타 소리 감상을 저렇게 하겠답니다. 아이고 우리 진구 대단합니다. 기타 잘 치라고 그러잖아요. 잘 치라고. 지금 비 오는데 그 기타 소리를 느끼겠다잖아요. 제대로 멋지게 한국 하세요. 우리 진구 즐겁게. 아이고 요 뜨신데 들어와 진구야. 이거 뜨끈뜨끈해. 절절 끓어. 왜 안 들어오고 그래. 왜 안 들어오고 그래. 뭡니까. 뭡니까 이거 진짜. 이거 뭡니까. 빨리 치라잖아. 이젠 아예 자리를 잡았네요. 우리 진구가 저 기타가 울리니까 그걸 느끼고 싶어서 음료를 느끼고 싶어서 저렇게 하겠다는데 아무리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여기 방이 지금 절절절 끓는데 거부하고 저렇게 하겠답니다. 우리 진구가 대단합니다. 그렇約 5 아마 3 이 이준 뱉 kn